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주롱이고요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일 저녁인데 좋은 강연이 되도록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제가 해왔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전체 교육 주제와 맞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 제가 만든 캐릭터와 브랜드 경험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Q&A 미리 보내주셨던 것들 중에 몇 가지 뽑아서 뒷부분에 넣었어요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정도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고요 10년 동안 디자인 활동하면서 만들었었던 결과물들 중에 기억에 남고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 썸라일로 모아봤어요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회사가 총 세 곳이었는데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감도가 높으신 분들이 마케터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조직장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서 참여하면서 만들었었던 결과물들이고요 첫 회사는 네이버라는 곳에서 게임 캐릭터 개발 캐릭터라는 것은 대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곳에서 한 게임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네이버를 입사를 해서 조직이 크다 보니까 네 곳의 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JOH라는 회사에 가서 손에 만져지는 브랜드 경험 디자인 일을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JOH라는 회사가 건축 디자인도 하시고 제품도 만들고 레스토랑도 만드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잡지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 회사에 소속이 돼서 뭔가 손에 만져지는 제품 디자인들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오늘 좀 뒤에 설명드린 베어베터라는 기업의 캐릭터를 저 JOH라는 소속에 있을 때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조직 생활에 대미를 장식한 라인프렌즈라는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 팀 팀장을 했었어요 제가 캐릭터를 원래 좋아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최적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2014년쯤에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한국에 만들면서 좀 퀄리티가 높은 캐릭터 상품을 만들고 싶다 그런 니즈가 있었고 제가 그 니즈에 저도 그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가서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을 만들었었고요 결국은 2016년에 나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구나 만들어진 캐릭터를 가지고 제품을 하는 것보다 이제 그쪽을 선택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10년 동안의 포트폴리오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가 저 혼자 만든 건 없는 거예요 워낙 이제 수준이 높은 마케터분들, 기획자분들 그리고 그 빵빵한 회사의 지원 안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 나와서 일을 소개를 받는데 소개는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들이 제가 회사에서 만든 결과물들이랑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부지런히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는 못했고 저와 저를 도와주는 회사 팀원들도 섭외를 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만든 포트폴리오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름은 롱잉입니다 따로 홈페이지도 없고 제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6년 동안 올해 안에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저희 스튜디오는 기업과 브랜드에 필요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이미 캐릭터들이 있는 곳들도 많아요 저희가 캐릭터 성형외과라고 누가 부르기도 하던데 원래 있던 캐릭터를 저희 스튜디오에 맡기셔서 어떻게 리뉴얼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는 굳이 캐릭터는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만의 그래픽 아이덴티티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기업들도 계세요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베이스로 있다 보니까 그런 고유의 그래픽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일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소개였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캐릭터들 중에 굉장히 상업적인 캐릭터도 있고 어린이 교육 콘텐츠 캐릭터도 있고 키즈카페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 강연의 주제와 맞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디자인이라는 주제에 부합했던 캐릭터 세 가지를 좀 뽑아왔어요 저에게 모티브가 되어줬던 이미지들을 좀 모아봤는데 2007년엔 콩이라는 것에 빠져 있었고 2012년, 10년 전에 곰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작년엔 비버를 주제로 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2007년이니까 15년 전에 제가 해피빈이라는 네이버 서비스의 캐릭터를 만들었었고 이제 제가 순서대로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부분을 얘기 드려볼게요 그 해피빈은 지금도 이 캐릭터가 아직 리뉴얼 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나? 그 회사에 이제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끔씩 검색해 보는데 다행히 아직 사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2007년에 이제 회사 입사 대학교 졸업하고 딱 첫 직장이었는데 원래 이제 네이버라는 곳에 저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해피빈이라는 서비스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 네이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듯이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에게 블로그 포스팅하거나 활동을 할 때마다 100원의 가치가 있는 콩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그 콩 포인트를 해피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동이라든지 환경, 동물, 노인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데요 원래 있었던 콩 캐릭터가 저 이제 원래 있었던 해피빈 콩이 좀 감자인지 콩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마케터 분들이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이 오시면서 클릭 한 번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새로운 기부 문화의 씨앗이라는 메시지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기부 습관이라는 메시지로 바뀌게 됐었어요 저 당시에 이제 2007년쯤에는 국민 포털 사이트다 이제 네이버가 그런 입지를 다졌었기 때문에 저런 이제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콩 캐릭터를 새로 그리게 됐었고요 그 콩 캐릭터라는 것을 그리면서 뭐 저런 인형이라든지 마우스패드 저게 이제 15년 전에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저것들을 그리면서 제가 대학교 때까지 그렸던 일러스트레이터 나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는 것에서 저렇게 손에 만져지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금통 같은 경우는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분이랑 저랑 협업을 해서 만들었었던 건데 동전을 넣으면 새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캐릭터의 형태를 보고 저런 저금통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죠 저런 부분도 그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만든 캐릭터가 저렇게 작동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제가 질문을 보내주신 것들을 봤었는데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어떤 의미나 내용 저게 사전적 의미를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던 것이고요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기의 줄거리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보이도록 그림으로 그리거나 디자인하는 과정 이렇게 써있었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이랑 달랐던 부분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꾸며주는 요소로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조연이나 이제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 그 자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상징성을 그냥 우리가 배우들 보면 저 사람은 주연급이다 이렇게 알듯이 캐릭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징적인 것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포즈나 표정이나 컬러들이 그 로고처럼 이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어떤 그 규정이 필요한 것이 캐릭터 디자인의 한 요소 그리고 아까 저금통처럼 제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예측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2012년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무를 개발하고 실제 회사를 하고 계시는 회사가 베어베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 회사는 아마 많이 아시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장애인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커지면 몇 퍼센트 이상의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베어베터라는 회사는 2012년에 시작을 하셨는데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업들과 연계고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보통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벌금을 내는 대신 베어베터의 물건을 사거나 베어베터와 연계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 소개 글은 베어베터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신 것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들었던 그 곰 캐릭터는 베어베터 컴퍼니에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의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10년 차가 되셔서 7가지의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셨고 총 300분 정도의 직원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250분이 발달장애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것은 현재의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2012년에 제가 JOH 컴퍼니라는 회사에 있을 때 원래 회사 이름이 이제 제이 앤 조이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 앞에 제이가 자베 제이를 의미하는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기억하기 힘들고 뭔가 너무 이제 흔한 이름이니까 개성 있는 이름과 브랜드 디자인을 제외치해서 재능 기부로 만들어 드렸었고요 그 브랜드 디자인 하시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베어베터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곰 곰이라고 하면은 보통 곰과 여우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좀 우직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단순 작업이지만 굉장히 시간과 퀄리티를 딱 지키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곰으로 상징화하기로 했고 저는 이제 그때 이런 곰을 어떤 곰을 그릴지 그때 많은 곰을 스케치를 했었는데 그 대표님이 이 곰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렸던 곰인데 그 낯을 가려서 좀 빨간 얼굴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수줍음을 느끼고 낯을 가리고 사회적인 어떤 교류가 적은 그런 발달장애인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왔었고 저 이제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베어베터 대표님이 그 발달장애 사원분들이 저런 표정을 자주 짓고 있는데 그 표정을 좀 재치있게 캐릭터에 담아 준 것 같다 그래서 저런 고문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베이커리 쪽 사업이 잘 돼요 그 순서의 레시피에 맞춰서 계량하고 무게를 달고 포장하고 또 이 먹거리류가 포장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포장이 보통 인건비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이 단순화하고 포기하는데 베어베터는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회사니까 그 포장도 할 인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쿠키 패키지를 디자인을 했었고요 2012년에 했던 디자인 그대로 해서 몇 년 전에 조금 리뉴얼한 버전이에요 저렇게 뭐 스콘부터 다양한 이제 쿠키들을 직접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봉투에 담겼을 때 모습인데요 저런 이제 봉투에도 그 곰 손을 그래픽을 이제 따로 넣고 저렇게 막 뭔가 남 눈치를 보지 않고 쿠키를 막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렸었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달력도 만들어 드렸었어요 저 이제 수줍음이 많은 그런 캐릭터 특징을 좀 살리려고 저런 빼꼼하는 모양을 이제 많이 디자인 요소로 사용했었고 그리고 기타 이제 뭐 베어베터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베어베터 대표님의 모습이고요 두 분이 계세요 여자 대표님 남자 대표님 계신데 남자 대표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여기 회사가 이제 10년이 됐고 제가 10년 전에 캐릭터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그 B2B 사업이에요 그 기업에서 연계 고용 형태로 베어베터 제품을 구입을 하시다 보니까 디자인 할 일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캐릭터는 만들어 드렸지만 뭐 라인 프렌즈도 다니고 뭔가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뭐 협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이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오다가 이제 2022년 올해부터 이제 베어베터랑 다시 활발하게 디자인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베어베터가 B2B에서 이제 B2C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쿠키라든지 장애 사원분들이 만든 물품을 개개인에게도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고요 그리고 올해가 딱 10주년이 되셨어요 그 10주년에 맞춘 뭔가 이벤트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랑 올해는 많은 작업을 좀 같이 했습니다 일단 12년 전에 만들었던 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곰이라는 메시지를 B2C에 맞도록 좀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 베어베터에도 B2C를 담당하시는 기획자분이 새로 오시고 그 카피라이터분도 섭외를 해서 베어베터라는 회사가 가진 그 장애 사원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좀 느리지만 우직하게 만들어내는 그 속도를 B2C로 어필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키워드를 자기만의 속도로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잡고 그리고 원래는 그 빨간색 곰과 노란색이 그 옐로우 컬러가 베어베터의 기본 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브랜드 가이드에도 블랙 컬러, 레드 컬러, 그리고 옐로우 컬러를 활용해서 브랜드를 보여줬었는데 이 카피에 맞춰서 컬러 팔레트가 훨씬 다양해졌어요 자기만의 속도로 만든다는 것이 이제 컬러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가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 B2C로 온라인 구매했을 때 받아보시는 그런 택배 박스 디자인 그리고 이런 이거는 이제 작은 모양 쿠키를 만들어서 그 쿠키가 담기는 디자인 상자 그리고 그 드립백 원래는 대량으로 커피 원두를 회사에 납품하셨었는데 집에서 마실 수 있는 드립백 형태의 포장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곳에도 전혀 베어베터 공식 계정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세팅하고 실제 발달 장애인 사원분들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모습들 이제 포토그래퍼 분들이랑 촬영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요 잠깐 저 쿠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원래 쿠키가 눈을 뜬 다양한 형태의 베베 모양 쿠키를 넣었었어요 근데 그 눈이 모양이 좀 저렇게 동그랗게 놀란 눈이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장애 사원분들이 모양 틀을 찍는데 누르면서 이제 자꾸 눈이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양 쿠키를 하고 싶은데 눈은 계속 뭉개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 그냥 편안하게 잔다라는 걸로 바꿔서 다양한 포즈로 쉬고 있는 베베 쿠키로 컨셉을 바꾸자 그래서 사실 이제 디자인 무드도 좀 화려하고 색채가 강하고 이런 것보다 좀 편안한 그런 색채의 그 패키지 디자인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저 패키지 디자인 하면서 자연스럽게 베어베터가 리뉴얼이 됐어요 그 2012년 버전의 곰청년 베베인데 아무래도 이게 신입사원 때의 태도나 표정이랑 10년차 되면 과장쯤 되잖아요 과장님 맞나요? 그쯤 됐을 때 뭔가 이제 좀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는 그런 베베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팀에서 기획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베베가 색깔도 조금 밝은 레드 컬러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는 컬러로 바꾸고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미지를 또 상상해 봤었는데 그 베베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10년차가 지나면 뭐 카페도 만들고 화해팀에서 10년 계셨던 분이 꽃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0주년 이벤트 하고 싶다고 하셨던 걸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수동에서 베어베터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무실도 있고 쿠키를 만드는 곳도 있고 전부 그 한 건물에 있어요 성수동이라는 곳에서 베어베터가 10년 동안 이제 살아남았다 그런 걸로 해서 성수동에 프로젝트 렌트라는 곳에 이제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팝업 스토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건도 보고 보러 물건 사러 온 김에 베어베터라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이고 어떤 분들이 근무하는지 그런 메시지도 전달을 했었는데요 저런 이제 손뜨개 인형을 만들고 계셨었어요 왜 만들고 있었냐면 10년이 되시다 보니까 10년을 근속하신 장애 사원분들이 나오고 계셨는데 저 특별한 10주년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 손뜨개로 만들고 그 베베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원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손뜨개 인형으로 크기가 다 다르고 이제 본인을 대변하는 저 인형을 선물로 직원분들을 드렸었는데 그걸 이제 팝업 스토어에서 전시하고 판매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버랩이라는 원단을 패러글라이딩 원단을 재사용해서 저런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시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고 싶은 그 부분이 맞아서 이제 지갑이랑 피크닉 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베어베터랑 굉장히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하고 있던 메일 유업에서는 또 저런 아이스크림 기계를 후원해 주셔서 그 장애 사원분들이 주문 받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드리고 저 이제 쿠키 꽂아주는 저런 것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런 기타 굿즈 그리고 이런 티셔츠들도 팝업 스토어에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저 그 직원 가족분들이 꽤 많이 방문을 하셨었어요 우리 가족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궁금하셨던 그런 분들 오셔서 되게 뿌듯했었고요 그리고 7가지 직무를 10년 동안에 걸쳐서 개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베어베터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직무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그 분들이 오랫동안 이 일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세팅을 하셨어요 그 7가지 직무를 저렇게 대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빅 사이즈 스티커를 배포하기도 했고요 이런 그래픽을 표현하고 스티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주년 맞아서 콜라보 제품들이 있었는데 메일 유업이랑 같이 아까 그 아이스크림이랑 피크닉 매트를 만들 때 저렇게 메일 유업 소 캐릭터랑 같이 있는 장면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랑도 컵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컵에 부착하는 저런 스티커도 뭔가 카카오 프렌즈 무드에 맞춰서 만들고 그리고 노티드랑 캔커피를 콜드브루 캔커피를 팝업스토어에서 팔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베베입니다 그 공간 한쪽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인데 직원분들에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서면 인터뷰를 해서 손글씨로 직원분들이 응답하신 내용들을 받아서 한쪽 벽면에 시트지로 부착을 해두고 영상을 틀었었는데 저 이제 대답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방문하신 분들이 실제 베어베터라는 회사가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그 직원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메시지들을 베어베가 인터뷰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주신 분들이 SNS에 팝업스토어에 그런 사진 기록들 남긴 것들 모아본 것이고요 하실지 마실지 되게 고민을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B2C를 주로 하셨던 회사도 아니었고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꽤 많은 투자가 되잖아요 돈도 그렇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게 이제 기획자분이 정리해 주셨던 건데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방문도 4,500명 정도 분들이 2주 동안 방문을 해 주셨고 그 상품 구입률이 꽤 높았어요 그 부분 때문에 매출이 좀 나와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또 인스타그램이 팔로워가 100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2,000명을 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베어베터 팝업스토어 끝난 후에 새로운 브랜드 가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컬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베어베터의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변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새로운 가이드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명함도 리뉴얼을 해 드렸어요 그 직군별로 명함 만들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해피비빈이라는 캐릭터를 15년 전에 만들면서 아 일러스트와 캐릭터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저렇게 이제 메모를 하자면 저런 특징을 봤었는데 베어베터의 작업을 하면서 브랜딩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혼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업무 하는 중이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던 내용들인데 제가 저 네 가지를 좀 메모를 해 봤어요 근데 회사의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캐릭터의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류 없는 모델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캐릭터가 회사의 철학과 방향을 담아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캐릭터가 이제 리뉴얼하는 과정을 제가 만들고 제가 10년 후에 이제 리뉴얼을 하게 됐는데 그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기라고 써놨는데 트렌드에 맞춰서 컬러라든지 그 어떤 귀여운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유지해야 할 것 변화할 것 구분하기 저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제가 요거 메모하면서 보살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서 써봤어요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 캐릭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런 보살피는 집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디자이너가 됐던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되던 아니면은 그 대표의 마인드가 됐던 캐릭터를 이제 이 브랜드에서 하기로 했을 때 아 어떻게 이 캐릭터를 좀 보살핀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지금 진행 중인 브라보 비버라는 비버 캐릭터예요 그 제가 이 캐릭터를 만들게 됐었던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2021년 봄에 그 강동 그린날의 복지센터라고 암사동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보호작업장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개인 기부를 통해서 전체를 리뉴얼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그 건물을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리뉴얼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사이니지랑 어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획으로 투입이 됐었고 이 문서 몇 페이지는 제가 그 당시에 한국 자폐인사랑협회랑 그 강동구청 공무원분들한테 줌으로 리뷰했었던 문서예요 저 공간에 이제 캐릭터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득하려고 만들었었던 문서인데요 그 저 공간에서 이제 장애인 분들 장애사원분들이 이미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던 곳인데 뭐 목욕탕도 있고 식사하시는 곳도 있고 되게 많은 시간을 그 건물 안에서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일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거기 커뮤니티 활동도 하신다는 곳에서 어떤 집을 떠난 좀 새로운 주거공간 아지트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아지트에서 저 타이틀이 이미 보호 작업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비버라는 동물이 떠올랐었어요 왜 비버라는 동물이 떠올랐냐면 비버가 그 천적 굉장히 약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얕은 그 냇가에 집을 짓는데 그 냇가에 중앙에 집을 지으려고 땜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 빠르게 흐르면 본인들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모아서 저렇게 물을 막고 그 이제 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유속을 바꾼 다음에 저렇게 수영을 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자신의 집을 짓더라고요 근데 저 장면이 예전에 어디선가 얼핏 봤는데 보호 작업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땜으로 저걸 막는 행위가 저 숲에 있는 다른 동식물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비버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저 집을 지었는데 결국은 이 숲에 사는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준 행위가 됐다라는 그 내용이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 보호 작업장에 비버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비버 캐릭터들이 보통 건축가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곰처럼 묵묵히 일을 하지만 협동해서 일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베어베터라는 이제 10년 전에 캐릭터를 만들었던 시점하고 지금의 저의 시각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버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자 이렇게 했었고 또 한 가지 이 프로젝트 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 디자이너 분이 이미 섭외가 되어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제가 협업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친구한테 이제 비버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 보자고 했을 때 100% 이제 그분이 그렸던 캐릭터 스케치예요 포켓몬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너무 재밌고 막 발랄하게 그려주셨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그 비버 캐릭터랑은 좀 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때 코로나가 한창이기도 해가지고 자주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소통하면서 톤을 좀 맞추는 작업을 했어요 실제 그림은 그분이 그려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분께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고 브러쉬 툴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컬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드려서 이렇게 조금 변화가 됐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수정 요청을 했던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던 것인데 뭐 저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완벽하게 실행을 다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사무실의 직원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의견을 오가면서 최종으로는 이제 강동 그린날에 개소식 할 때 현수 음악이랑 이제 그런 사인들이고 브라보 비버라는 어? 얘네 뭐라고 부르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런 브라보 비버 어떠냐 이런 의견이 건축하셨던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런 이름을 붙이고 저렇게 모여서 열심히 일하는 저런 비버 캐릭터들이 1층부터 3층까지의 공간에 그래픽 요소로 활용이 많이 되었고요 여기 저희가 싫어오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저 강동 그린날에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출근하면 저 비버들이 맞이해주는 것 같고 반갑다 좋아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이 프로젝트 이후에 베어베터에서 비버랩스라는 조직을 만들고 브라보 비버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베어베터는 10년에 걸쳐서 7개의 직무를 만들고 250분의 장애인을 이제 직원으로 뽑아서 있는데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로 필요로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지방에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어베터가 이제 도움을 줘서 브라보 비버에 이제 전국형 사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들을 지금 굉장히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 대구에 생겼어요 이제 막 발달 장애인분들 고용하고 쿠키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저게 팀 케이스예요 팀 케이스 이렇게 열면 쿠키가 들어있는 건데 그 팀 케이스 이제 주변에 들어가는 그 일러스트랑 그 뚜껑에 들어가는 그래픽이고요 그리고 그 드립백 커피도 만드시거든요 그 드립백 커피에 들어가는 비버 이미지랑 그래픽이고요 그리고 브라보 비버 또 인천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 인천에서는 문구용품을 포장하고 재단하고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저희가 이제 저 박스 디자인 위에 표지인데 저걸 열면 이제 여러 가지 문구가 들어있는 그런 세트의 디자인이고요 그 저 가운데 있는 그래픽이 그 브라보 비버 캐릭터 같이 만들었던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경기 북부에서는 이제 과일청을 만드시기로 하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밑그림이에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패키지 디자인 이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리뷰를 가장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들 보여드려서 지금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캐릭터 일러스트와 캐릭터 그리고 브랜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런 것들을 메모했는데 브라보 비버라는 캐릭터를 요즘에 막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이제 최종 결선 때 오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 캐릭터는 내가 이 동물로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전국형으로 제품들이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기 마지막 칸에 이제 쓸 수 있는 글은 아마 몇 년 후에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시작해서 캐릭터 디자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브랜딩이라는 그 영역이 저희 사무실에서 만들었던 캐릭터들 몇 가지 모은 것들인데 뭐라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안목을 키우고 또 좋은 기획자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대표님들을 만나서 그것을 디자이너를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체 또는 브랜드를 만나서 같이 작업해 가는 거 근데 그것이 제가 디자이너 입장에서의 브랜딩으로 푸는 캐릭터 디자인은 이런 것인 것 같아 그것을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보시면서 참고, 소소하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Q&A를 몇 가지 꼽아 왔는데요 아까 복순도가 대표님께 드렸던 질문이랑 같은 공통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브랜드 정체성이냐 트렌드냐 뭐 브랜드 정체성이냐 매출이냐 이런 것이 대립되는 어떤 선택의 선택지가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이 결국 매출과 트렌드를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뭐 캐릭터가 됐든 포스터 디자인이 됐든 그 브랜드 정체성이 결국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아까 그 팝업 디자인도 그렇고 손에 만져지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다 돈이고 예전에 회사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식당이 장사가 안 되고 힘든데 식당 주인이 장사가 안 되는데 메뉴판을 리뉴얼 할 것 같지는 않다 맛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고민하지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대표님 메시지 자주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매출도 좋고 트렌드도 따라가야 그리고 디자이너의 영향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좀 재밌었어요 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것인데 캐릭터를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확률이 더 크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브랜드의 경우에는 절대 캐릭터를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사용될 캐릭터를 만들면 된다 가 대답일 것 같아요 잘 사용되지 않을 캐릭터를 만들면 정말 그것만한 무용지물이 없고 또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단순 일러스트로 끝나는 캐릭터와 브랜드 디자인에 녹여낼 수 있는 캐릭터의 차이점은 제일 이제 리뷰가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확장될 사용성을 고려한 그림인지 캐릭터인지 그리고 복순도가처럼 그런 브랜드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보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싫어서 아니면 너무 안 어울린다 그럴 수도 있는데 고유의 팬들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캐릭터인지 그리고 그 브랜드의 메시지가 이 생명체가 말하기에 조화로운지 그리고 또 외형적인 개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 로고 디자인 할 때 어디와 흡사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냥 컬러라든지 그 쉐임만 지나치다 봐도 어? 저거 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듯이 캐릭터도 그건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 외형적인 개성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도 저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마 실제 캐릭터 회사를 하고 계신 분이 주신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4명의 디자이너가 상시로 출근을 하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디렉팅을 하고 매니저급의 디자이너 한 분 그리고 주니어 디자이너 두 분이 계시고요 꽤 많은 부분을 외부에 있는 전에 같이 했었던 멤버들 또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지인들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요즘은 엔잡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계속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캐릭터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은 전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 캐릭터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몰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곁다리로 하는 것이라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일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캐릭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왜 계속 캐릭터 디자인을 해야 할까 제가 중간에 다른 디자인들도 확인했었거든요 가방 디자인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로 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그런데 캐릭터라는 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되게 쉬운 수단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로고 디자인이 되게 멋있거나 가방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맬 때 기쁠 수도 있지만 그 캐릭터라는 귀여움이 주는 작은 소소한 기쁨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브랜드에서 활용할 때 다들 저 부분을 상상도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이런 캐릭터 만들어서 보여주면 사람들 좋아하겠다 그렇게 딱 바로 연상이 되니까 저는 기쁘게 하는 일에 캐릭터라는 도구를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캐릭터를 만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방법인데 제가 만든 캐릭터를 사람들한테 직접 홍보하거나 PR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애매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스타그램에 데일리로 매일매일 자기 그림을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거나 그 이모티콘이나 크리에이터 마켓 같은 굉장히 열려있는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직 제가 세 곳에 회사를 이직하고 독립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좀 얘기를 드리면 주니어일 때 완전 신입 사원일 때는 배울 것이 많고 나에게 잦은 기회를 줄 곳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크든 작든 성공을 맛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아 나 이거 잘한 것 같아 그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주니어 디자이너에게는 좋은 회사인 것 같다 그리고 시니어는 좋은 선배가 있는 곳 이라는 게 저 선배가 저 뭐 나보다 1, 2년 많은 상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도 겪었던 것인데 JOH나 라인프렌즈 갔을 때 저랑 동갑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배울 것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쯤에는 좀 자만심이 생길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쯤에 잘하는 선배들이 있는 회사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올라가서 팀장급이라든지 매니저급이 되면 훌륭한 대표님이 계신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그 사람들과 훌륭한 대표님 그리고 매니저급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팀원들과 의사소통 방법은 저희는 다 디자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 작업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그 디자이너 친구가 온 지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또 작업하면서 또 새롭게 저도 배워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회사의 어떤 꿈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 회사라고 하기 좀 거창하다는 느낌을 혼자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지원했던 친구가 뭐 롱잉에서 롱런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썼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롱런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늘었다가 굵었다가 최대한 이제 길게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고 싶어요 어디 조직에 들어가고 이러기보다는 그래서 롱잉 20주년이라는 그 전시를 할 때 그 아까 뭐 베어베터나 브라보 위버나 해피빈이나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 전시 캐릭터 디자인 전시를 좀 크게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디자인을 하려면 그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아티스트처럼 혼자 그림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엄청 교류가 많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하려면 결국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내가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영감은 많이 보고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요 뭐 사러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영감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캐릭터 디자인도 국내에는 사례가 별로 없지만 우리가 딱 고개를 돌려면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무민이라든지 미피라든지 거의 이제 곧 백년 막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미키마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캐릭터들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자극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 일시적인 캐릭터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사람도 노화가 오잖아요 이렇게 늙어버리는데 이 캐릭터들은 이렇게 역행하는 거죠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면서 계속 이제 인기를 끌고 사랑받는 걸 보면 자극을 받고 영감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롱잉 디자인 스튜디오의 박초롱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세 곳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 이렇게 독립해서 회사하고 있는지 6년 차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제가 10년 전에 베어베터라는 회사의 곰 캐릭터를 개발을 했었는데 그 캐릭터 10년 동안의 이야기와 그리고 일러스트와 캐릭터 디자인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저의 경험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의 경험이 업무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 ~~ ~~ ~~ ~~ ~~ 아멘